26페이지 3번입니다.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이것도 주제문자 한번 찾아봅시다. 많은 연구자료들은 보여줍니다. 대절 이하죠. 사실 이런 거는 해석할 필요 없어요. A number of studies have shown 이런 거는 필요 없고 대절 안에 꽤 중요합니다. 몸무게, body weight, 그러니까 몸무게죠. 자, 그리고 환자들의, 누구? 스파우스 하면 배우자. 환자의, 이 배우자의 태도와 몸무게는, 자, 요게 주어입니다. 대절 안에서 조금 길이지만, 중요한 영향을 미쳤대요. 무엇의? 양해. 자, 무엇의 양이냐면, 몸무게, 체중 감량이죠. weight loss 다니까. 첫 번째, 뭐에 영향을 줬다? 체중 감량에, 그리고 on success, 성공하게 했대요. 무엇의? 몸무게를 유지하는 데 성공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문장을 읽었는데, 키워드가 다 나왔어요. 왜 키워드라고 이걸 생각하냐면, 뭐가 뭐에 영향을 줬다라는 연구자료가 있습니다. 뒤에서 however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문장이 주제문장이 됩니다. 자, 왜냐면, 봐봐, 몸무게라는 표현이 일단 여러 번 등장을 했고, 환자의, 배우자의 몸무게와 이런 태도는 중대한 영향을 줬다라고 연구자료를 말했으면, 그거에 대한 근거를 앞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몸무게를 줄이고, 몸무게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자, 그러면 이게 however가 뒤에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발견된 자료가 바로 뭐냐면, 요거죠. 자, 과체중 환자입니다. 자, 일단 환자 자체가 과체중이야. 네, 환자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랑 살아? 누구랑 살냐면, Normal Weight Partners에서 정상,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정상체중. 예를 들어 이분들은, 한 100, 다시 이거 조금 지울게요. 목이 없어졌네요. 자,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한 100, 1000, 1000kg, 뭐 가정이죠.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한 70이 보통이다. 자, 이렇게 사는 이 부분이 환자예요. 자, 과체중인 이런 환자는 누구랑 샀는데? 정상적인 체중의 파트너, 배우자와 사는 사람들이 Lost, 뺐대요. 살을 뺐다라는 뜻이에요. 잃어버렸다니까 뺐습니다. 훨씬 더 많이, Significantly, 그러니까 눈에 띄게, 훨씬 더 많이 몸무게를 Lost Weight, 몸무게를 뺐어요. 누구보다? 자,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누구랑? Overweight Partners. 자기도 과체중인데, 배우자도 과체중인, 팀보다는 더 여기가 성공률이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살 빼는데 성공률이 높았다. 자, 그들은 또한 뭐라고, They also know it. 뭐를 또 알게 됐냐면, 뭐를 발견했냐면 이 성공률이 훨씬 더 좋았다고 합니다. 성공이 더 좋았어요. 다음과 같은 파트너들이요. 어떤 파트너냐면, 다음과 같은 환자들, 환자들의 파트너가 살을 뺐을 때, 이거예요. 비록 그들은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파트너가 막 살을 빼고 있으면, 자기도 살을 잘 뺐다라는 연구자료가 있다는 거죠. 환자 역시. 자, 그리고 이걸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recommended change 있으니까, 추천된 변화,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 권장되는 변화, 이 정도. 이런 권장되는 변화들은, 아주 지지를 받았대요. 누구에 의해서? 배우자들에게. 그러니까, 얘가 막 이제 살 빼기 프로그램을 한다 하면, 이 배우자가 막 격려를 할 때도,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죠. 이와 비슷하게, 이와 비슷하게, 프레스는 뭘 발견했냐면, drop out rate, 중도 탈락이라고 합니다. 중도 탈락 비율이 줄어들었대요. 늘어들었대요. 언제? 파트너들의, 아, 파트너 아니라 patient. 환자들의 배우자가 포함될 때, 체중 조절 프로그램에 포함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지해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 긍정적이다, 부정적인 효과가 난다? 긍정적인 효과가 난다가, 전체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 바로 누구니? patient이에요. patient. patient, patient. 근데 어떤 사람들, 약간 이제 체중 조절해야 되는, overweight patient들이 다 참여를 했어. 근데, 여기에서, 어, 좀 성공적인, 그, 환자들은 과연 누구냐? 정상 체중을 가진, 이런, 그, 배우자들을 가졌을 때, 또는, 뭐 해줬을 때? 지지를 받았을 때, 자기 배우자로부터 지지를 받았을 때, 어, 어, 그 정도로, 그리고 파트너 중에서, 살을 더 많이, 이렇게 파트너가, 그러니까 배우자가 훨씬 더 많이 살을 빼거나, 그럴 경우, 훨씬 더가 아니라, 배우자가 살을 뺄 경우에, 이제 본인도 살을 많이 빼게 됐다. 그래서 이 핑크들은요, 다 이제 좀 긍정적인 배우자, 배우자 적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그런 상황이고, 자, 이런, 그 파란색 보이죠? 자, 이 파란색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들. 그래서 이제 전체 주제는, 아까 노란색으로 색칠한, 요 부분 첫 문장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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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